안녕하세요. 지하철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란 포털사이트죠. 다음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다음이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설치가 나올 것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분은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설치가 끝나면 열기가 나오겠죠.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화면의 시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라면 검색창이 이렇게 뜨죠. 검색창이 뜰 때 이 검색창을 터치해서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입력합니다. 지하철 노선도라고 입력합니다. 지하철 노선도로 입력하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수도권이 있구요.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수도권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을 하고 싶으면 부산의 노선을 찾고 싶으면 부산을 터치합니다. 그럼 부산의 여기에 출방역 입력과 도착역 입력이 또요. 이와 같이 그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터치하면 그러면 여기 전체 노선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출발역 입력과 도착역 입력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제가 사는 분당의 정자역으로 오는 지하철 노선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출발역, 출발역 입력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해요. 툭 터치해서 서울역이라고 치겠어요. 서울역. 자기가 출발하는 역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떠요. 그 중에서 서울역, 서울역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무거나 터치해도 돼요. 터치하면 서울역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착역이 있죠. 도착역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데 분당의 정자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정자역으로 온다. 서울역에서 정자역까지 온다면 정자역 이렇게 정자까지만 쳐도 밑에 아래 보이죠. 그 정자역이 신분당선과 일반 정자역선이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터치해도 돼요. 툭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경로 검색 이것을 터치합니다. 경로 검색. 이것을 툭 터치하면 노선이 여러 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서울역에서 여기 보면 서울역에서 정자역으로 제일 위에 보세요. 서울역에서 정자역으로 온다. 그리고 시간은 50분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시간 몇 시에 출발하면 7시 36분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노선도 보시면 첫 번째 50분 걸리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진제평 타면 지금 2분 55초 남았다. 지금 서울역에 가면 대기시간이 2분 59초 남았다 나옵니다. 서울역에서 타고 진제평이나 혹은 당국의 회원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충무로역에 도착해가지고 신사역에 도착하고 정자역에 도착하는데요. 이렇게 노선도가 쭉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개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시간 노선을 찾으면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터치하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여기. 여기 보세요. 서울역 출발이 서울역에서 서울역 성차죠. 그래서 진제평 몇 분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충무로역 환성 동대입구역 방면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랫쪽으로 하면 신사역 환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정자역 하차 이렇게 나오죠. 정자역 하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선대로 따라가서 쭉 하면은 오면 쉽겠죠. 서울역에서 출발해가 충무로역에서 환성하고 신사역에서 환성하고 그리고 몇 개역이 남아있다. 이런 것도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6개역 이동한다. 11분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것을 이렇게 있는 것을 캡처 화면 캡처를 하면 돼요.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아시죠? 오른쪽에서 손바닥을 손바닥의 새끼손가락 부분을 손바닥의 끝을 대서 오른쪽에 대고 왼쪽으로 확 밀면 캡처가 되죠. 그래서 캡처해서 결리를 저장해서 자기가 이 노선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찾아가면 되겠죠. 이상 지하철역을 자기가 어디에서 환성해야 될지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이어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itifer 댓글 나를 알 수 importante 서랍 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